네, 이번에도 아주 아름다운 가사말로 마음을 적셔주는 정말 시인 같은 분입니다. 루시드 폴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이거 꽤 된 것 같아요. 이거 랄랄라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됐어. 루시드 폴 잠깐 만나고. 그때 푸디토리움 김정범 씨 나오셨을 때 제가 잠깐 맛보기로 나왔다가 문수 얘기만 하고 들어갔던 기억이 나는데 되게 죄송하더라고요. 문수는 잘 있어요? 많이 컸습니다. 많이 컸어요? 네, 지금 부산에 가 있고요. 부산에 가 있어요. 그거 저기 원래 노래 취입할 때도 엔지니어가 이렇게 깜짝 놀랐다면서요. 문수가 이건 뭐 아기 얘기인가 보다. 그게 이제 노래 다 끝나고 저희 마스터링 할 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분이 이제 막 아주 어린 아들이 있는 분이신데 처음에 제게 그 노래 듣고 가슴이 찡했다. 근데 처음 이상하더래요. 밥을 아빠가 적게 준다는 둥 보통 아기한테는 안 그러잖아요. 그러다가 좀 있다가 아빠랑 함께 걸으면 기분이 좋다. 그건 또 괜찮은 것 같고. 네, 괜찮은 것 같다가 좀 있으니까 이제 뭐 나도 그럼 강아지가 될 거야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상당히 당황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문수가 지 노래 지 노래 알아요? 내일 모레 이제 부산에 내려가요. 내려가면 이제 들려주려고요. 근데 종은 뭐죠? 닥스운트. 허리 기네 이렇게 늘려놓네. 근데 실제로 그게가 그 허리가 안 좋다면서요. 그래서 운동. 그래서 과식을 해서 비만인이 되면 안 되고요. 정말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운동 많이 시켜줘야 되고 밥을 많이 주면 안 되고. 제가 꼭 무슨 소외사처럼 얘기가. 하여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부산에 지금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. 저희 부모님은 이제 다 은퇴하시고 집에만 계시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루에 세 번씩 산책시켜주실 수 있고. 또 집에 해운대라서 산책하기도 좋고요. 그래서 뭐 문수 입장에선 좋죠. 제가 데리고 있으면은 제가 그만큼 돌볼 시간이 안 되고. 근데 문수의 비밀은 언제 계신 거예요? 문수 얘기 말라면 이렇게 뭐 얼굴이 해맑이 가지시네. 알고 있었던 비밀이고요. 문수가 어릴 때 되게 조그만할 때 이제 저희 제가 사는 집에 상이 있어요. 밥상 같은 게 거실에 있는데 못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. 애가 작으니까 3개월째인데 못 올라갔고 실제로도.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밤에 심야 방송을 하러 갔다 올게 이러고 딱 문을 닫고 나왔는데 핸드폰을 놔두고 왔더라고요. 그래서 문을 이제 열고 딱 들어갔는데 문수가 상위에서 파인애플을 딱 먹다가 바로 딱 걸린 거예요. 저한테 눈이 딱 마주쳐진 거예요. 먹다 삼키지도 못하고.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앞에서는 상위에 올라간 적이 없는데 밤에 뭐가 하나씩 없어졌던 것 같기도 하고 김밥도 두 개 있었는데 하나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그 전후로 이제 그걸 쓰게 됐죠. 제 친구도 이제 개를 키우는 친구가 있는데요. 시베라노스키를 개가 커요. 그 집은 완전히 개털이에요. 처음부터 끝까지 개털인데요. 빵을 먹잖아요. 그럼 자기 한 입 먹고 개 한 입 먹고 이렇게 먹어요. 그렇게 지내요. 둘이. 그렇게 나눠 드셨다고 선생님 문수랑. 그렇죠. 그런데 루시드 폴 하면 이게 예명이죠. 원래 윤석. 조윤석. 조윤석 씨. 그런데 루시드 폴로 많이들 아시잖아요. 음악가로서. 그런데 사실 루시드 폴이 과학자인 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. 이제는 아니지만. 이제는 한때. 한때 처음에는. 잠시. 그럼 과학도에서 이제 음악에 전념하겠다. 참 대단한 결심이에요. 그런데 왜 이렇게 뜯어말리는데 주위에서 듣기로 뜯어말리는데 음악이 그렇게 좋았어요? 너무 이렇게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. 결정을 내리게 된 게 외국보다 한국에 또 살고 싶었고. 그리고 외국에서 다른 이제 같은 연구직 하는 친구들보다는 음악하는 친구들하고 좀 같이 어울리고 살고 싶었고. 또 식구들도 어머니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데. 자꾸만 이렇게 1년 2년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있고. 음악은 뭐 연구를 하든 안 하든 계속 하는 거였지만. 뭐 연구는 그냥 그만하는 게 낫겠다. 좀 약간 무모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생각했어요. 노래가 행복하게 해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. 저는 고등어 어머니와 고등어를 맡는 사람이고요. 원조. 얼마 전에 이제 놀아줘가 또 고등어. 또 나왔어요? 네. 그런데 여기 고등어는 어디서 띄어오신 겁니까? 저는 제가 이제 스위스에 있을 때 제가 부산이 고향이라서 생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비싸요 되게. 스위스가 바닷가도 아니고. 스위스는 원래 물가 비싸기도 해요. 원래 또 비싼 데고. 그런데 고등어는 그나마 좀 쌌어요. 유럽 고등어는 조금 가늘고 작아요. 씨알이. 우리나라 고등어는 되게 좀 통통하잖아요 되게. 그나마 이제 그걸 먹다가 한국에 이제 딱 와서 어머니가 한국 고등어를 딱 해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그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곡 작업을 막 하다가 TV에서 다큐멘터리에 이제 고등어 잡는 그게 나왔어요. 그물로 막 잡는 게 나왔는데 그때 그냥 되게 순식간에 곡을 썼어요. 곡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이 어렵거나 이렇지도 않고 되게 쉽고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곡이.